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진령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어때요? 마지막 진령대 오늘의 잘 나왔면 좋겠어요 소희야 우리 아빠는 널 고향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델, 모델 중에 러브 스포츠. 지금 몇 센치 정도? 1cm이긴 해요. 근데 좀 더 작은 문이 얇아지는 쪽으로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유도 분말이 며칠... 아니, 탱탱볼이 좀 들리는 줄 수 없나? 아, 안 돼요? 저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우리 아래로 가볼까? 우리 아래로 가볼게. 우리 아래로 가볼까? 너무 강한거 아니야? 천천히 해봐 재밌네 오늘 함께한 직볼 운동은 수시로 하루 5분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겉에는 속삭이가 붙어져 있는데 나 양말이야? 아기 손에다가 속삭이를 할게 오늘 운동하러 갔다 와야 되니까 바로 운동 갈거에요? 운동할거에요? 가야지 배 한 번 이렇게 보이지 운동 갈거에요 morning 내 정년 동일에 온 놀이 최후의 차례 내 정년 동일에 온 놀이 내 정신 동일에지 오늘 어디까지 갈까요? 서서정 오늘도 서서정까지 갈 수 있겠어요? 됐어요 날이 이렇게 변했어 머리 뒤에 아주 다녀올까? 여기 똘미를 자꾸 잘 봤어요 여기 와서 유튜브 보여줬다고 여보... 뭐라도 머리 떼고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 안하고 뭐라 하지? 힘들어? 힘들어? 많이 아파? 하하하하 좀 빡 날라 눈치 좀 팽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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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에는 벌레들이 좋아할만하더라 벌레가 좀 먹을만한 오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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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떴고 어디 갔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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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죽으려다가는 아주 앞서서 거들러 이겼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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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마 맞이할 수 있는 plugs parl Surbr tenido 울하 honoring 하늘이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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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Cap conferra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